안녕하세요. K사존 리오입니다. 지금부터 머블 행운의 주인공 1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정이 없어 기존의 담청자를 제외한 770명으로 추천하겠으며, 각 회원 번호는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한자리에서 세자리씩 앞당겨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해당 리스트는 같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770명 중 행운의 주인공 1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770 중에 1명 시작하겠습니다. 과연 어느 분이 되시지? 추첨에 앞서서 주소 미개재자가 나온다면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 573번 573번 잠시만요 너무 많아서 573 573 라 뭐지 이거? 잠시만요 라강님? 네, 라강21님 네, 라강21님 네, 라강21님이 주소를 적으셨나?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강21님 음 음 ți 게으론 573 적응 ills 아 죄송합니다. 체라건님 라건21님 네 주소 기지가 잘 되어있네요. 네 라건21님 축하드립니다. 이상 머블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